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엘도라도 포트리스를 만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 짜라란 정복은 1세대입니다 발매년도는 1989년이고요 복장을 보면요 1700년대 영국군으로 추정됩니다 여기 깃발에 집중해 주세요 지금 현재 발매한 엘도라도 포트리스에 들어있는 깃발과 가장 흡사한 깃발을 띄고 있는데요 여기 왕관이랑 여기 대포 밑에 그림자만 다를 뿐 거의 흡사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의 피규어는요 머리 브릭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현재 레고 브릭은 이렇게 뚫려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막힌 거에서 뚫린 걸로 변경이 되었을까요? 만약에 아이들이 삼켰을 경우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이렇게 변했습니다 정복은 1세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2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은 2세대입니다 발매년도는 1992년이고요 가장 큰 특징으로는 여기 깃발을 보시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그림자가 생겼고요 복장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견장은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별다른 특징은 없죠? 거의 1세대랑 흡사합니다 다음으로 3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짜라란! 정복은 3세대입니다 발매년도는 1996년이고요 지금은 1세대, 2세대 정복은 보다 이 3세대 정복은이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복장을 봐서는 다들 영국군은 아닌 것 같죠? 제가 봐서는 스페인군으로 추정됩니다 뒤쪽을 한번 볼까요? 그리고 별다른 문양도 없고요 하지만 이 투구가 가장 예쁘네요 귓발도 상당히 잘 어울리고요 그러면 4세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칼을 받으러 가! 짜라란! 정복은 4세대입니다 발매년도는 2008년입니다 3세대는 1996년에 발매했는데 왜 4세대는 무려 12년이나 뒤인 2008년에나 발매했을까요? 레고사가 2000년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라인업을 싹 다 변경해서 조금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7년, 2008년쯤에 대단한 명작들이 발매가 되면서 다시 옛날의 명성을 찾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해적 시리즈도 발매했습니다 12년이나 되는 세월을 기다렸으니까 올드 해적 팬들이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어요 하지만 아쉬운 모습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면서 인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0년에 임페리얼 전함이 발매되는데요 제품번호는 10210입니다 발매 당시에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요 한 20만원대에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새 제품을 사시려면 한 1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4세대의 설명은 다음으로 뒤로 하고요 5세대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이 깃발 설명을 안 드렸네요 2세대 깃발과 거의 흡사하게 발매되었습니다 그때의 명성이 그리웠나 보죠? 그러면 서로 싸워볼까 탕탕탕 아니죠 사이좋게 손을 잡고 가야 되겠죠 사이좋게 지내자고 짜라란 마지막 정보군 5세대입니다 발매년도는 2015년이고요 4세대가 2008년에 나왔으니까 무려 7년을 또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1세대 정보군이랑 가장 흡사한 모습을 띄고 있고요 나와라 깃발 1세대 깃발 나와라 오잉! 금장을 칠 수분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그런지 1세대의 명성을 찾는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제품들이 너무 간촐하게 나와서 그때의 인기는 조금 저조했어요 1,2,3,4,5세대의 정보군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레고스토어 가셔서 엘도라도 포트리스 꼭 사세요 아마 이후에는 발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한번 구경해보세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half the day 오늘만 한임ẫ casing 오늘의 영상이 다 벌 aura 분들은 차별 비 час 계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어머니 기술도 계 schlimm ی아 다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w help you find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